연도준이 너 문화정 살해 혐의미로 체포한다. 그 시체 근처에서 발견했어요. 생각이 잘 안 나. 너 알잖아. 우리 도준이 물감기 한 마리도 못 죽인다는데. 도준이 완전 끝난 사건이라고. 100% 사실은 우리 아들이 안 그랬거든요. 뭐 죽여서 죽여서 살려드라고. 엄마. 아무도 믿지마. 엄마가 직접 찾아 진짜 범인. 뒷모습으로 지금. 어머니 요즘은 여기저기 수시고 나 한다면서. 내가 얘기 다 듣고 있어. 우리는 아작년 두 분을 외쳤는데. 진짜 그게 다야. 엄마야. 뭐가 더 좋아. 뭐가 기억나. 꼭 엄마한테만 말해야 한다. 반드시 엄마한테만 알겠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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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